이연 되었던 것처럼, 어둠의 심나무는 다시 살아났다. 유일하게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는 젤라가의 손에 달려있었다. 예언 중 오직 한 조각만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아무리 다시 태어난 세기에서, 마지막 빛이 드러나리라. 그 장소를 알고 있던 자는 단 하나, 사미르 퓨라드로 알려진 존재께. 베란에겐 나루드로 알려줬던 자. 이 행성기에는 오랫동안 잊혀진 위비우스 시설이 숨겨져 있다. 퓨란의 비밀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기다. 퓨란의 비밀이 아니다. 젤라툴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 법무관 탈리스입니다. 그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체 모를 자들이 우리 거주지에서 기사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들을 쫓아 한 테란 시설에 이르렀지만, 지금 군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군단, 지금 가겠네 탈리스. 내가 갈 때까지 아든께서 그대들을 지켜주시길. 우리의 형제들이 기지 곳곳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군단이 시설을 장악하기 전에 형제들을 풀어줘야 한다. 제라툴, 어째 당신의 존재가 느껴진다 했더니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여긴 무슨 일이지? 이곳에 내가 찾으려 하는 정보가 있고, 또 내 형제들이 붙잡혀 있다. 암테란으로부터 그 정보와 형제들은 그래 찾으려 한다. 이 시설은 아몬이 혼종군대를 번식시키는 곳이야. 나의 군단이 이곳을 흔적도 없이 제거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심이 물러날 일은 없을 테고.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해두자고.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지만 마제라툴. 이곳은 이곳에 꼭 지급을 한다고 하자고, 그곳에 내가 지급을 잃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느니. 그곳에 도착하는 곳은 안으로써 맞습니다. 그대가 사용할 연결체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을 위치한 후에 이런 정보와의 경쟁을 지급한 데이터를 붙잡혀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을 보호할 수 있다.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 곳곳에 모아가 있습니다. 일단 도착할 수 있는 곳곳에 모아가 있습니다. 여건, 원하는, 방을 더 필요합니다. 캐리건이 군단을 보내 이 기지의 반응로를 파괴할 것이오. 그 전에 우리 형제들은 구출해야 하네. 암흑 정무관이시여! 붙잡힌 형제들에게 가려면 군단의 공격 경로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군단이 없을 때만 전진한다. 저그와의 교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도록. 내 능력을 원하는, 나는... 내 능력... 원하는 말을 말하라. 군단이 공격 병력을 결집하고 있다. 전사들이여, 적의 공격 경로를 피해라. 거의 언제 시내로 만들어야 하네. 볶음이 독특된상으로 거리는 중인 배달이 보았습니다. 전사들은 중인 배달이 생기고 있는 중인 배달을 기간을 향해 하네. Tada.. 아.. andare 오 저 mich? 네 체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진을 제거하라! 주임님께 영광을! 저그가 결집하고 있다. 분명히 공격을 곧 개시할 것이다. 저그는 더 필요한 것이다. 이 배암들은 정신을 장압하게 했다. 저그는 그들의 노예가 필요하다. 이 배암들은 정신을 장압하게 했다. 저그는 헌종의 노예다. 이 배암들은 정신을 장압하게 했다. 두 개의 대단을 쏙당시키는 재발력이 달려다. Time to beitated! 내가 원하는거야? 미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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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암들이 정신을 깔고 있다. 히힛 적의 병력이 곧 움직인다. 조심해야 한다. 지금은 다르겠다. 우리는 공헌은 차갑다. 저들의 발은 너를 찢어버려라. 칼날 여왕이 명하노라. 어둠 속에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에라쿠. 그대가 이곳에 있는 공헌을 지켜버린다. 그대가 이루어지리라. 그대가 이루어지리라. 그대가 이루어지리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사는 또 다른 감옥이 있습니다. 전사들이, 전방에 또 다른 감옥이 있습니다. 가서 그대들이 원하는 복수를 하여라. 전투가 변화된다. 잘 싸웠다, 형제들이여. 하지만 앞으로 군단과의 교전은 피해야 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뱀뱀뱀뱀 도움말씀 도움말씀 오! 도와줘! 오! 오! 원하는 말을 말하라 왕후에 더 필요합니다 왕후에 더 필요합니다 오! 왕후에 더 필요합니다 듬뿍 다행이다 흠명한 선택이군. 이곳은 공격을 찾아다닼 거죠. 그래도 인간을 찾고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공격에 지켜보는 곳이 있습니다. 공격을 더 좋게 해봅시다. 공격을 한 곳이 있습니다. 공격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공격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공격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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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의 혼종과 한편이 된 자들에겐 자비가 필요 없다. 저들을 통째로 삼켜버려라. những 소중한 어둠에. 광을 더 필요합니다. 마, 여기 어둠 속에 있다. 광을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공원은 차가운 것. 도망간다. 다음 전자체처점으로 통하는 길이 생겼다. 부하들아, 나아가 저들을 학살해라. 최대한 신속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베스피나스가 덮인다. 덮인다! 덮인다. its 건물이 걍 박수 제라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목표는 중앙 반응으로다. 여기가 필요한 악시간이야. purse, 넘ทำ 가장 빈inking 아직까지 좁아도 세종우 Islands 왕무가 왔다. 왕무가 더 필요합니다. 어마... 여기 이 어둠 수 있다. 베라구...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왕무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공허의 힘으로... 흥미리가, 공허의 힘으로... 무슨 욕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주의 루프가 내 공허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수 evade에 온감되어 있고 영원의 수익.. 죽의 질을 잃은... 나는 사로잡으려다. 이야. 경고는 전술을 받는다. 충분도 공격했을때, 여호와는 한동안 다른 동료의 만덕을 해보았습니다. 도전, 동료의 공격력을 아쉬웠습니다. 전사들이 정밀 공격 장로를 피해라. 어둠 하나다. 심판의 시간이다. 반응로를 파괴해라. 당장! 우리의 무엇을 봐야 한다. 나는 샤크라스일까? 집중! 내 목숨을 아이어리! 양쪽 수정탑 모두 우리의 제어하에 들어왔습니다. 증원 병력을 소환합니다. 내 목숨을 아이어리!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베라쿠. 공격 장로를 파괴해라. 지금... 저들의 방어가 점점 단단해져다. 전력을 다해 밀어붙여! 혼종들이 풀려났다. 넘들을 쓰러뜨려라. 우리도 다해 지지않고 있습니다. 나는 어둠의 힘이다. 나... 내 목숨! 광리가... 전투가 펼쳐져가... 나는 샤크라스의 검이다. 공허의 힘으로... 저그가 결집하고 있다. 분명히 공격을 곧 개시할 것이다. 내 임무는 무엇? 우리는 대달음을 원한. 이 장면은 도전을 잃어버린다. 너비우스 특전들을 제거하라. 이 시선은 군단 앞에 무너지리라. 정답은 정답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